다나 그지? 오지? 이거 아니에요? 저기요 지금 대박 틀리셨거든요 틀렸어요? 이거 말도 안돼요 нал월이 lab. 신나 이 순간 L.O.V.E.C. 저기요. 이렇게만 하면 다예요? 이거 다 보였거든요? 아니 이게 어렵더라고요. 용이 어렵더라고요. 알겠어요. 근데 사실 이건 패스해줄게요. 이건 진짜 어려워서 저도 며칠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음악방송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3주 정도 했는데 아 그렇군요. 이걸 다 봤으면 사실 모델이가 없더라고요. 아니야. 다 봤죠. 봤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머리가 안돌아가더라고요. 알겠어요. 그러면 이 챌린지 파트 뒷부분까지 제가 알려줄게요. 오케이. 좋아요. 자, L.O.V.E.C. 하고 여기까지 배웠잖아요. 언니는 팡! 팡! 디디고 디디고 팡! 한 바퀴 돌아. 잡고 중심 아직도 못 잡네요. 막주 때도 못 잡았어요. 디디고 하고 짜리 짜리 하지 하지 넙시도 지금 넙시도 지금 난 샤이 나 이거 좋아요. 안 돼! 맘에 들어 다 다 L.O.V.E.C. 하고 고개만 오케이! 오케이! 잠깐만요!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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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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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뚱뚱! 오케이!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! 오케이! 오케이! 컴온! 난장가! 과연 놓쳤다! 바로 가면 돼!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갑시다! 아, 거기만 부터 가는 거구나? 네! 거기 갑시다! 앞에서 부터 틀어주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? 틀리! 아, 오케이! 난, 난의 누리 난 더 밀누비 신뢰일수도 L.O.V.E.C. 아, 또 안 왔구나 이거! 미니 몇 점인가요? 선생님? 사실 1,2점 많이 아쉽긴 한데요. 아니, 얘기하면서, 많이 아쉽긴 한데요. 귀여워서 봐주려고요. 98점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! points 제 파트 먼저 보여드릴까요? 제가 잘했는지 확인해볼게요.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챌린지 확인할 겸 노래 들어주세요. 아니 거울만으로 해봤는데 아니 거울만으로 해보면 어떡해요. 이렇게 봐서 그런가? 이렇게 외워서. 내가 왜 이렇게 외웠지? 그러니까 반대로 외워서 그런데 근데 그룹같다. 그러니까. 2인조 그룹같다. 그런 느낌으로. 알았어요. 이해하고 너무하고. 그것도 잘 외웠는데요? 그럼요. 그때 같이 했으니까. 그러면 제가 이거에 덧붙여서 플러스 랩부분까지 보고서. 거기요. 챌린파트. 거기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뭐가요? 뒤눌면서 이렇게 한번. 저 왼쪽 얼굴인데 왼쪽으로 봐도 돼요? 그래서 이쪽으로 했구나. 아 그런가 봐요. 저도 모르게. 왼쪽이 특화되어 있어서. 아 이런. 네 인정. 오케이. 하고 이렇게 돌면서 약간 무드가 바뀌어야 돼요. 아 약간 화가 나야돼요? 약간 좀 내가 비비다. 스마일리 스마일리 히어로인데 여기서 이제 악단이에요. 아 내가 빌런이에요? 네 빌런. 좋아. 자세. 네. 비웃을 때 빼고. 내 입꼬리는. 오리는. 칠리. 여기. 여기 같이 괜찮죠? 네. 비웃을 때 빼고. 내 입꼬리는. 칠리. 하고. 나빠야지. 나빠야지. 살아남지. 살아남지. 여기 또 해줘야 돼요. 뭐해. 그렇지. 너무 잘한데요? 지금 빌런이에요. 뭐해. 귀엽고. 귀엽고. 이쁘면. 이쁘면. 장땡이냐. 땡이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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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땡이냐. 나빠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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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고. 장땡이냐. 장땡이냐. 뺑이냐. 근데. 그래서 뛰면서 널 보고 있으니까. 기분이가. 기분이다. 여기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해요. 기운이 좋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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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. 아. 연승이. 연승이. 비웃을 때 빼고 내 꼬리를 빌네. 나빠야지. 살아남지. 살아남지. 여기서. 뭐해. 그렇지. 귀엽고 예쁘면 장땡이냐. 장땡이냐. 근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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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또 뛰면서. 근데. 여기서 또 뛰면서. 널 보고 있으니까. 기분이 좋아. 기분이 좋아. 이런 느낌. 괜찮아요? 노래 바로 할까요? 한 번 더 볼까요? 아니요. 노래 바로 해볼게요. 바로 해볼게요. 그냥 이 느낌만 있으면 되잖아요. 느낌 있으면 돼요. 오케이. 바로 할게요. 그렇지. 레츠고. 한 번 더. 안 쳐주면 어떡해요. 아니 할 수 있어요. 언니가 처음 쳐주잖아요. 언니 보고하지. 2입 하느라. 이거 해요. 주문하느라. 언니 보고 해야돼요. 다시 음악 주세요. 언니가 잘했대. 잘했어요? 오늘 못 봤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 잘했대.